안녕하세요. 영어 독해 종결자 5권 35번 지문 같이 풀어볼게요. 문장 삽입 문제죠? 자, 첫 번째부터 지금 굉장히 힌트가 하나 보이네요. more over, 게다가 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가 삽입해야 될 문장이 자, more than half of Americans age 18 and older there will be benefits from various transfer programs while paying little or no personal income tax 자, 절반 이상의 미국 사람들인데 18세 이상의 사람들이에요. 자, 이들이요. the reef benefits 혜택을 얻어냅니다. 무엇으로부터? 다양한 transfer programs 뭔가 이제 뭐 교환, 전환, 전근 그런 프로그램들이겠죠. 이것들로부터 자, 그런데 paying little or no personal income tax 그 어떤 소득세, 개인적인 소득세를 내지 않아요.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네요. 자, 뭔가 제도상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자, 그럼 이 more over이 어디 들어가 봐야 할지 한번 볼게요. 자, 예산 부족이에요. 자, 그리고 연방정부의 빚입니다. 자, 미국에 대한 얘기니까 미국은 연방정부죠. 자, 이것들이요. have soared. 치솟았어요. 최근 financial crisis 최근에 어떤 경제 위기와 recession은 불경기입니다. 불황. 자, 이때 동안에 이 예산 부족과 빚이 아주 치솟았다는 얘기죠. during 2009 to 2010 nearly 40% of feather expenditures were financed by borrowing. 자,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거의 40%의 연방정부의 지출이요. 빌려가지고 충당이 됐었대요. 빌린 돈이라는 얘기죠. 40%가. The huge risk and feather deficits have pushed the feather daft to levels not seen since the years immediately following world were second. 자, 이 거대한 최근에 연방정부의 손실이요. 연방의 어떤 부족, 결핍이요. have pushed. 자, 밀었습니다. The feather daft 이 연방의 빚을요. 어느 수준으로 몰고 갔냐면은 to levels not seen since the years immediately following world were second. 세계제, 2차 세계대전 직후 이래로 본 적이 없는 수준의 빚이래요. 자, 전쟁 직후엔 누구나 빚더미에 떠안죠. 특히나 미국은 참전국이었으니까 그랬을 텐데 그때 이래로 유례 없는 수준의 뭐 거의 전쟁 이후 수준의 어떤 빚의 상태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 지금 글 시작부터 지금까지 자, 굉장히 빚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만 얘기를 했지 아직 원인 같은 거는 얘기를 하지 않았죠.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The rapid growth of baby boomer retirees in the decade immediately ahead will mean higher spending levels and larger and larger deficits for both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자, 급속한 성장이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퇴직자, 은퇴자들이에요. 자, 은퇴를 하면요. 사람이 수입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세금도 안 내겠죠. 덜 내겠죠, 적어도. 소득세를 안 내니까. 자, 그래서 in the decade immediately ahead 앞으로 약 한 10년 정도밖에 안 남았대요. 10년 안에 baby boomer 이란 건 뭐예요? 인구가 엄청 많다라는 얘기죠. 인구가 엄청 많은 세대가 대거 퇴직을 하는데 이것이 will mean 의미하게 될 거예요. 더 높은 지출 spending levels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어떤 손실 어느 부분에서 적자가 날까요? 자, 사회보장 제도라던가 의료보험 제도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죠. 뭐 국민연금이라던가 국민건강보험 이런 것들 굉장히 손실이 날 우려가 많죠. 고령화되고 있는 인구들 때문에 자, 이런 어떤 원인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어떤 원인 하나가 제시가 되었네요. 자, 그 다음 all of these factors 이러한 요인들은 모두 근데 모두라고 하기엔 하나만 얘기하지 않았나요? 자, this가 되려면은 뭐 하나가 여기 더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게 more over를 필두로 하는 4번이 되겠네요. 4번도 뭐예요? 사실상 읽어보면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잖아요. 세금을 안 내고 있어서 지금 국가의 수입이 부족한 상태에 더 일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흐름상 삽입해야 될 문장이 4번에 들어가면 맞아요. 그래야 these factors라고 묶을 수 있고요. these factors가 뭐예요? 국가의 세입이 부족합니다. 세입이라는 거는 세금 수입이에요. 자, 들어오는 돈이 없는데 나가는 돈만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요소들이요. are going to make it extremely difficult to slow the growth of feathers' spending and keep the debt from ballooning out of control. 자, 굉장히 힘들게 만들 거예요.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 자, 늦추는 것을. 자, 연방정부의 지출의 성장을 늦추는 거. 그러니까 지출을 좀 이렇게 다운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 상황으로는. 자, 그리고 또 유지시키는 거. 빚을요. 좀 빚이 풍선처럼 불어나서 통제가 안 되는 상황까지 불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방지. 자, 근데 그걸 굉장히 힘들게 할 거래요. 자, 슬로우와 킵이 지금 투부 정사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예측들이요. indicate, 가리킵니다. 자, 순 비지예요. 순 연방정부의 비지. 90%, GDP의 90%까지 오를 거다. 2019년쯤이면.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이것이 심지어 더 커질 확률이 높다. 뭐 하지 않으면 좀 더 건설적인 조치가 고취해지지 않는다면 이러다 진짜 망한다. 뭐 이런 글이죠. 여기는. 자, 그래서 어떤 연방정부, 미 연방정부의 자, 적자 상태에 대한 글이었어요. 자, 그런데 앞에 3번까지는요. 적자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이 삽입해야 할 문장과 이 4번까지, 4번 직전까지의 이 문장들은요. 이 적자 상태가 앞으로 더 안 좋아질 이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그래서 these factors로 묶은 다음에 이것들 때문에 진짜 우리 큰일 났다. 라는 얘기를 하고 진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 진짜 큰일 난다. 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